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4차 가처분 신청서가 미송달돼서 신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자체로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건 비송을 하건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서류가.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무엇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를 상대방이 알아야지만 알고 들어와서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반박 서면을 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송달이 안 됐다고 하면 기일을 연기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신문기일 날 가면 법원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송달 처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았더라도 내일 아마 같이 한다고 하면 바로 주고 그다음에 소송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박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 기한을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3일이 있으면 3일. 내가 이때까지는 내일 아마 신문 종결을 할 텐데 신문 종결 이후에 서류 제출 기간을 보통 법원에서 주거든요.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제출하시죠. 한 달 안까지는 제출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좀 빨리 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간을 아마 줄 텐데 송달이 안 됐더라도 법원에서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내일 아마 송달, 현장 송달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송달이 가능하자. 아까 제일 잘 알겠지만 1차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서 이름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아까 좀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에 기간 동안에 1차 가처분 결정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바로 또 대받아 쳤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한다는 지시? 이렇게 표현했나요? 어쨌든 밤사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나요? 의도는 당연히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기일을 자꾸 연기하고 싶은 거고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 자꾸 시험 일자를 뒤로 미루고 싶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시험 날짜 미룬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이 사건은 3차 비대위와 4차 비대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진석이라는 이름만 더 들어왔을 뿐 당원당규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3차 가처분이 이미 9월 초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송달 다 받았고 본인들은 10일 이상 이미 시간을 가졌고 지금 4차에 대해서 송달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정진석 이름 딱 쓰여 있는데 그거 하나 지금 못 받았다고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또 트집을 잡는 거죠. 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장이 판단할 때요. 3차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기일을 앞당겨달라는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마음대로 옮기게 되면 공정성 논란에 쌓이기 때문에 한번 거부를 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진석 고 이름 하나 없는 거지만은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옮겨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걸 또 가지고 기일을 옮기면 또 공정성에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예정대로 신문을 할 거라고 보고요. 내일 신문은 이미 뻔하게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 똑같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 가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지금 그거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아마 9월 말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한테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지금은 이제 가정 인용됐을 경우 국민의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인교 변호사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용. 사실 인용이 되려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떠한 선택지가 있으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죠? 일단은 인용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손을 두 번이나 들어준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건에서요. 이게 뭐 항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인용이 나오면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겁니다. 거의 자중질환이 될 건데 이제 인용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갈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딱 남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법원이 다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뭐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여론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출렁이는 게 있는데 저는 2차 결정이 나오면은 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여론도 다 정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설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용이 되면 진짜 자중질환으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 누가 대표입니까? 누가 지금 원내대표도 있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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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9일 날? 29일 다시 의원총을 열어서 19일 날 아닌가요? 19일 날 19일에 지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내 대표도 없고 당대표는 있죠. 이준석 대표죠. 당대표는 있죠. 평가가 나눠지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전대표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현 대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나올 사람 예를 들어서 야당과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정치권에 커다란 혼동만 오고 오히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의 반등을 막아서는 정말 장애물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빠르게 조속하게 어떻게 안정화되길 딱 정해지게 이준석이 아닌 이준석 당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어떤 대표 체제를 집행부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안정화시켜서 국정을 이끌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내년 만약 인용이 되어버린다면 내년 6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그때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그냥 직문대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고위험 보궐을 해야 되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또 비대위를 한다면 정말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는데 기차예요. 정말 저기 경부선 기차처럼 한번 출발하면 뒤도 다시 뒤로 올 수가 없는 부산까지 쭉 달려야 됩니다. 진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있는 대구에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선찬 변호사께서는 그럼 최고위로 다시 데려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다고 그런데 이걸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께 최고위로 돌아간다 그러면 보궐밖에 없잖아요 전국위에서 보궐하는 게 당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결정문에 판사가 이렇게 썼더군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뽑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건 정당성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전당원이 뽑았는데 왜 전국이라는 단위에서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전당원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럼 거꾸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당원이 뽑은 최고위인데 한두 명의 보궐은 가능하지만 3명 이외에 5명을 지금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빼고 그러면 과반 이상을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지 아니한 전당원이 뽑는 것도 아니고 전국위에서 뽑아도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을 선출하는 거고요 한 명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4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원당규라는 것이 전 구성원의 약속이거든요 당원당규의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해임은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임하지 말라 해임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 데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것이다가 첫 번째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정법 같은 거 봐도요 보궐선거로 선임하는 거는 이런 임시기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임 같은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크기가 크게 부여를 했는데 그걸 작은 데에서는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사표 쓰거나 중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궐로 채우도록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크기는 부족하지만 명문 규정이 있다 그 명문 규정은 모두가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당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정 변호사는 거기에 이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저는 약간 기각의 의견에 저는 일단 베이스를 두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1차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정미경 최고가 살아있는 상태였었어요 정국위가 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만 보궐로 선출하면 됐었다 결정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정미경 최고도 사임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 만약 최고위 체제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장 이 세 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신임규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이 4명 총 9명이면 5명을 뽑아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비상상황에 해당한 것은 아닌가 원래 있는 당원대로 최후리의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냐 비상상황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잠시만 이거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서 정미경 최고가 8월 8일에 사퇴했고요 신청서 들어간 게 8월 10일입니다 아니요 그 전에 다 반영이 돼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상임이라고 거기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한 상임정국에서 얘기를 한 것이 정미경 최고가 상임정국이 결정 이후에 당시에는 사퇴 의견을 냈거든요 결정문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정미경 최고는 아마 사퇴로 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자별로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임위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정미경 최고가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사퇴하는 게 맞겠다 제가 어저께 이 주제를 보고 결정문을 한 두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대한 한번 신인결 변호사랑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자 그래서 저는 비상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지금 개정을 했어요 전국위에서 지금 당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 9명 중에서 4명의 사퇴를 하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4명의 사퇴를 하면 비상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 규정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이렇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돼서 다시 한번 헌법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기각의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딱 판단하느냐 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재형 법정주의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벌을 묻거나 어떠한 불리익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급표를 적용해서 불리익 처분을 주지 말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 불리익 처분이 뭐냐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반하느냐 그게 불리익 처분이냐 형벌이냐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냐면 정당 내부의 자율성이 충분히 이 범위 안에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 상태 최고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태 최고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밖에 안 남는 상태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으로서 지금 설정한 당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지금 재형법정주의에서의 불이익 처분인데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갖고 과연 이게 불이익 처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와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사실 당원 개정 이전에 당원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십니까 지금 뭐 사실 채무자 측 변호인이 아마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는 원래 돈을 받으면 다 이쪽저쪽 변론을 해야 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민교 변호사도 같은 입장 아니시나요? 저도 뭐 똑같죠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일단 비상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 결정문 읽으셨으니까 보시겠지만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비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헌법과 정당법에 의하면 당 구성원의 총위가 모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총위라는 것은 의원총위에서 박수치는 게 총위가 아니고요 전 당원의 총위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총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멤버들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총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김용태 최고가 살아있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지 중이죠 그리고 원내대표와 정치기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전국위를 어떻게 옵니까 상임전국위는 또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상 상황을 가기 위한 전국위 비대위 무효인 비대위죠 무효인 비대위 계속 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비상이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발생했는데 뒤에서 입법으로 맞춰가지고 비상이라는 걸 껴맞추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입법은 없어요 앞에 룰을 정하고 이후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법에서는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미경 최고가 8월 8일에 사태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입법이 지금 9월달 넘어가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완료된 상황에서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원칙이고 딱 하나 진정소급 입법 허용한 예가 전두환 특별법 딱 하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처벌하기 위한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죄형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형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 금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헌법조항을 읽어드리면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여기 이준석 대표 들어갑니다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참정권이라고 돼 있고 이 참정권은 우리 헌법 25조에서 기본권으로 말하는 공무 단임권이고요 공무 단임권에는 직간접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농협조합장 선거 나가는 것도 공무 단임권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물며 당대표고 의전서열 기준에 따르면 국가서열 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 단임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13조 2항을 피해간다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점들은 그래요 지금 가장 이준석 당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의 거리도 아니고 뭐 거기에 따른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이걸 또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당헌 규정이 개정된 규정도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거든요 정말 당대표 마음에 안 들면 최고위원 4명만 짜면 다 비대위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또 나중에 어떻게 또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거쳐온 어떤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과연 판사가 같은 판사인데 재판장이 같은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물론 법리적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도 약간 허점이 기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러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명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명이 윤리위에서 제명이 된다면 제명이 되면 그 제명을 갖다 가처분을 또 걸어야죠 제명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요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에 6개월 당대표 정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도 다툴 수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법리적으로 가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이슈는 이준석 당대표 맞춤형 입법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또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처분적 법률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규범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 소위 말아서 끌어내리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면 헌법 11조에 평등법 위반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정당의 자율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기존 결정문에서도 2020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당의 자율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그 자율권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적 심사가 요구될 때는 심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권으로 이걸 넘어가기에는 매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진석 대표도 오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법원에서 당 내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정당의 자율성을 상당히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신문에서도 주로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달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당 내에서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어떤 당은 당규에도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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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